너무 이쁘죠? 저 왕비오를 너무나 사랑하는 이철 씨! 왕비오댄스 완벽합니다! 멋임데서 재치도 대단하죠? 슈퍼주니어 여러분까지 모두 도착했습니다. 오프닝 공연은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자인이가 함께하는 스페셜 밴드였는데요. 노래는 여행을 떠나요였습니다. 예, 팬들도 함께 열창하며 하나 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죠? 정말 사랑이 많네요.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춤선이 네, 오늘 MT7도 열기에 훌법 빠진 모습입니다.